안녕하세요. 파워인드팀 선관자도사, 기념관사 인나룸입니다. 안녕하세요. 파워인드팀 선관자도사, 기념관사 인나룸입니다. 파워인드팀 선관자도사, 기념관사 인나룸입니다. 패배할 때 짝꿍하고 같이 안바를 쳐주면서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오랜만에 하니까. 시작! 이상하고 아름다운 도깨비 나라 방망이로 두드리면 무엇이 될까 뚝나와라와라 뚝뚝따 뚝나와라와라 뚝따 이렇게 하는거에요? 그래가지고 두려울 때 이렇게 한 다음에 뚝따 한 다음에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제 게임을 때리기를 하는거야 때리기를 하든가 군방을 때리기를 하든가 악마 해지기를 하든가 다음에 하자구요 다시한번 시작! 이상하고 아름다운 도깨비 나라 방망이로 두드리면 무엇이 될까 뚝나와라와라 뚝따 뚝나와라와라 뚝따 자 우승시작 혀사ش정 혀사스 혀사어 눈빛 마시고 운동 많이하고싶으니까 구독 budgets 불빛 불빛 될테봄 스트레 rocking 흥! 옆사람 손잡고 쳐다보면서 좋은 친구라고 해야지 쳐다보면서 손잡고 보면서 웃음을 살자 우리는 인연이야 천생의 인연이야 자신보다 자네가 옆사람 고고서 누구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고향 안전치 웃음을 살자 사는 날까지 같이 가자 친구야 같이 가세요 고향 안전치 웃음을 살자 친구야 웃음을 살자 고향 안전치 고향 안전치 고향 안전치 자, 죽음 전차 너는 늘에 흥! 하트 고 손잡고 말도 없더라 모두 두 번 웃으며 살자 손잡고 웃으며 살자 자신보다 자신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가 자네와 나는 뭐야 무슨 뭐야 아 아 아 사는 날까지 다시 가자 사랑해 친구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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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엮讓 Sold 여러분 아 아 구애옥과의 트랩스에 구애옥과의 나라! 아유 이 보약같은 노래에 보약같은 친구 노래 진짜 좋지요 옆사람한테 한번 이야기 좀 해봅시다 보약같은 친구야 우리 평생 같이 하자 보약같은 친구야 나는 너 아니면 못 살아 그래서 그 마음으로 사시고 진시몬의 보약같은 친구도 노래 자주 부르면서 만약에 친구만 야 보약같은 친구야 나는 너만 만나면 너무 행복해 그러면서 해줘 봐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그쵸 하고 맞춥니다 통신을 좀 시작 여러분 힐링하셨죠? 네 좋아요 구독 안 누르신 분 꼭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클릭을 꼭 해주세요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랑해요